저기, 잠시 나가고 나가서 얘기 좀 해. 왜, 여기서 하면 안 돼요? 공주 있는 데서 할 얘기 아니야. 일단 나와. 공주야, 엄마 아빠하고 잠시 얘기하고 올 테니까 있어? 나한테 할 얘기가 뭐예요? 그동안 어쩌다 보니 공주랑 셋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. 경찰씨. 미리 약속 잡고 밖에서 가끔 공주 보는 거는 허락할게.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.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, 경찰씨?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받아들이죠. 왜요? 설공주씨가 내 아이를 가졌어. 네? 나 설공주씨 사랑해. 그 아이 책임지고 싶어. 그럼 우리 공주는요? 공주는 그대로 내가 키워야지. 설마 당신 내가 최근에 공주 보여줬다고 나랑 합칠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겠지? 그동안 공주가 당신을 하도 찾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해준 것 뿐이야.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끔씩 공주는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이만 가볼게.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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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 Ign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